폴킴 씨는 오늘 찍어야 돼. 우리는 내일 찍은 데 폴킴 씨는 무조건 찍어야 돼.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돈 받아요? 네, 사진도 맨 위에 있어요. 어머, 난 돈 받고 사진 찍고 처음이에요. 2천 원. 2천 원. 와, 대박. 괜찮잖아요. 아, 이렇게 기쁠 수가. 너무 팬이에요, 너무. 여보. 응? 여기 폴킴 가수도 있는 거 알아? 여보, 내가 엄청 좋아하는 가수. 아, 나 너무 좋아하는데 폴킴이 여기 있다니. 오늘 뭐 노래도 듣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없고, 그냥 동화만 주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섭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저도 오늘 어디서 찍을까요? 여기요. 아, 네.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정말 다정하게 찍네. 쉬원도 들어와 이제. 쉬원도 들어와. 삼촌 무릎에 앉을래? 감사합니다. 아, 무릎에 앉다니. 무릎에 앉다니. 여보, 쉬워버리, 앞머리 좀 엮겠어. 감독님, 약간 가족사진 느낌인데 괜찮아요? 괜찮은 소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2천 원, 4천 원, 셀카 6천 원. 방금 두 개에서 만 원. 제가 받는 게 아니라는 점.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네, 저기구나. 그래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좀 괜찮아요. 아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다. 아유,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우 오면서 없구나. 아, 시우, 시우. 시우 거. 뭐야, 그거? 우리요. 우리요. 캠핑이 최고나서의 우중 캠핑이죠. 너무 좋아요. 필링이 돼요. 아, 분위기 죽인다. 아, 좋다. 너무 좋다. 맛있었을 때. っと 못 Ub 액a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